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바밤 뉴욕이랑 우와 뉴욕아 안녕 안녕 어 뉴욕 옆에 타이어 버스 오! 타이어 버스 뒤에 뉴우파 우와 엄청 크다 이거 타고 봐도 될 것 같아 뭉뭉뭉 우와 뉴욕이만한 타이어 버스다 우와 우와 자 그러면 우리 조립을 해볼까 큰 타이어 버스를 만들어 주세요 뉴욕아 구멍을 뽕뽕뽕 뚫어줘야 돼 종이에 손을 벨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저는 손은 아직 안 베였어요 뉴욕아는 이미 영상 찍기 전에 베였어 뉴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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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왕 타요 만들어주는 거야 오늘? 고마워 뭐라고? 아빠 타요보다 더 큰 친구가 온다고? 초거대 초거대 타요 초거대 타요가 온다고? 오 그건 싫은데 내가 제일 크고 싶은데 타요 스티커 와 이따 초거대 타요에 붙이면 되나봐 안전한 스티커에요 응 타요 안전 스티커 아빠 이거 떠요 조심해 뉴욕아 손 다칠 수 있어 우선 이거 하나부터 해보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보통 일 아니에요 정말 쉽지가 않아 그쵸 아빠? 그러니까 쉽지가 않네 그래도 우린 할 수 있다고 오 이렇게 큰 타요 처음 봤어 너무 커 오 뉴욕아 앞에 조금 완성됐어 포스터 친구들이 타요 친구들이 포스터 구경하고 싶대 친구들 보경도 좀 시켜줘 대충 보여줘 포스터 구경하고 싶대 이쪽은 뭐야 뉴욕아 포스터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대충 보여주면은 친구들 보지도 못하겠어 너무 빨리 보여주는 거 아니야? 잘 좀 보여주라고 요요가 뒤로 보여주면 어떻게 봐 이쪽을 눌러서 보정 오 우선 조그만서 아 뭐야 이게 뭐 여기 위에도 탈 수 있대 오 위에 다 탈 수 있을 것 같아 오 골라 떨어졌어 미끄럼틀린다 미끄럼틀리네 지금 이쪽이 B1층 B1층 오 안돼 친구들아 친구들아 친구들 조심해 조심해 아 뭐야 아 이쪽은 주차 좀 주차 좀 주차 좀 지아 사촌까지 볼게 없거든 어 아빠 타요도 지아에 주차할 수 있어 아니 이쪽이면 주차할거에요 오 오 오 친구들이 한 명씩 자꾸 떨어지고 있다 류가 친구들을 구해줘 오 소방차 소방차 지진이다 지진 초보대 타요가 자꾸 움직이고 있어 아 아 이쪽으로 돌아와야겠다 위 위 와 위 와 와 우와 와 친구들 다 떨어졌어 오 오 친구들 많이 떨어졌다 와 아우 아빠 타요도 여기 탈 수 있나 하하하 아빠 타요 뭐해 이쪽은 주차장 아닌데 거기 주차장 아니야 오 아빠 타요 여기 들어가는구나 엄청 넓다 아네 류가 네 근데 바닥을 고정해야 돼서 친구들이 와르르 떨어질 거 같아 아 어떡하지 바닥을 고정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아 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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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직 공사가 끝난 게 아니야 으아 우리 스티커를 붙여줘야 돼 자 자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안전하게 스티커를 붙여줘야 돼 스티커 뜯어주세요 아 스티커 근데 좀 부실하다 왜요 잘 떨어져 다요 빙거 다요 빙거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자 두번째 라니 빙글 라니 빙글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아 운전하고 싶다 하하하 호로 운전하고 싶어 거기 이제 책 올려놓고 보면 돼 이쪽이라 음 근데 누빵아 우리 친구들 굴러줄테니까 뉴욕이 같이 태워줘 우어잉 빵빵 우리도 태워줘 뉴욕아 amo 자 빵빵 빵빵 옆으로! 옆으로 어떻게 내려와? 아 옆으로! 옆으로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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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데 이쪽은 타로 주차장해야지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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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다 빨냐? 너 빨라? 아 지금 말고요 알았어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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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기다리고 있어 미욱이가 태워주기를 빵빵 우리 포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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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같아 아빠 포크 포크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데워줄게 데워줄게 빵빵 빵빵 나도 갈 수 있을까 빵빵 나도 갈 수 있을까? 빵빵 빵빵 엄청난데 아파타요 아파타요는 옷들로 가야지 으아아아 빵빵 나도 좀 태워줘 뉴욕이 옆자리로 태워줘 왜 타는거야? 엄청나다 안ка 와 endure 빵빵 엄청나다 타요친구들 타요친구들 어떻게 된거야? 이야 초구대 타요가 다 태워줬어 타요 친구들을 우와 우와~~ 진짜 크다 빵빵 여기 안에 타이어 친구들 100대도 넘게 들어갈 수 있겠다 3명 2명 3명 우와~~ 봉봉이~~ 봉봉봉 봉봉봉 언니 여기한테 잡혔다 봉봉봉 아~~ 아~~ 영화타이어도 출발 아니 잠깐만 아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하하하 뭘 이렇게 돼 모르는게 어딨어 아빠 출발한다 우와 아 무서워 엄청나다 아빠 타이어도 그냥 쑥 들어가 엄청나진 않아요 엄청난건 아니야 12명 17명 18명 18명 10명 20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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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명 4명 4명 27명 28명 우와 엄청나다 오 대박 엄마 200대만 넘게 할 수 있어 타이어 친구들에게 엄청 큰 집이 생겼다 하하하 타이어 더 갖고 와요 타이어? 이게 다인데 집에 있는 타이어 탈탈 털어왔어 이게 다야 왜요? 이게 집이 너무 커서 그렇지 엄청 많은건데 이거 엄청 많은건데 또 살아 여기는 비씨도 쓸 수 있어 류호가 류호가 이렇게 초거대 타이어 생기니까 어때? 재미있어 하하하하 하나도 안 재미있는거 같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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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하하하하